적진한 척 안하는 건 컨셉이니? 아니 옆집 사는 이웃사촌 같은 과 동기 이 정도면 아는 척할 이유 충분한 것 같아서 야! 니가 내 뱃속에서 안 나왔음 대한민국 최고라는 한국대 간판을 어디 맞박에 걸어? 조용히 좀 하... 너하고 나 많이 닮은 것 같아서 의외다? 그런 거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나 사람이야 AI 아니고 어? 잠깐만 그리고 내 이름 저게 아니고 나혜원이야 그 탑을 찾으려 소중한 나의... 분명 봤잖아 너무 그렇게 시침이 떼는 것도 불편해 저기 맥주 마실래? 늘 그렇게 살아났어? 오늘 너 좀 귀엽다?